자 박스 헤드라는 어 약간 좀비 게임인데 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약간 마이크로 크래프트 인가요 뭐 그거 느낌이 있는 것 같던데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 잠깐만 잠깐만 좀비네 좀비 맞네 내 상에 맞았어 좀비야 이거 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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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들아 오지말라고 이 자식들아 꺼져 꺼져 잠깐만 잠깐만요 자 죽어 죽어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어 야 3D 게임도 이거 잘 안죽던데 이거 너무 안죽는거 아니야 이거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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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야 돼 죽어야지 착한 좀비야 어 죽어 죽어 죽어야 이게 총 쏘니까 너무 좋네 어 어 총 없는 좀비게임은 너무너무 힘들어 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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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왜 왜 왜 왜 왜 왜 나오는 거야 노예차에 죽어 그냥 어 왜 튀어나오는 거야 이거 잠깐만 죽어 그만 나와 이제 쌓을만큼 쌓았어 어 그만 나오라고 이 자식들아 잠깐 잠깐 뭐야 저거 저건 또 뭐야 저건 저건 또 뭐야 저건은 저건 또 뭐야 이거 저건 또 뭐야 ㄻ redes변어 아 죽여버려 아 안죽어 안죽어 뭐야 뭐야จะ 군 предлож weg 잠만잠깐 뭐야 저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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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안죽어 왜 왜 안죽냐고 왜 왜왜왜 잠깐만 뭐냐고 뭐 너 넌 branещ아 오저거 뭐야 뭐야 у 좀비가 무슨 팔을 써 뭐 드래곤볼이야? 죽어 제발 죽어 제발 제발 좀 죽어 제발 죽어 왜 자꾸 와 그만해 죽였어 죽였어 힘든 싸움이었어 이야 정말 안죽네 드럽게 안죽어 내가 오지마요 오면은 가만 안둘거야 나에겐 총이 있다고 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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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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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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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때 한방에 안죽어 이거 뭐 초고수 초고수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안죽어 이거 어 어 잠깐만 옆에도 뭐 길이 있는거 같던데 아 없구나 어 끝이네 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왜 끝이 안나 이거 그 이 끝없는건가 이거? 무한이야 이거? 저건 저건 왜 안맞아 어 맞아야지 맞아야지 맞아야돼요 맞아야지 착한 좀비야 어 아 이건 조금 지루하다 근데 게임이 어 태출하거나 뭐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게 없네 어 어 야 이것보다는 진격이 거인이 난거 같애 내가 볼게 어 다음 어 오우 저 어우 또 강력한 몸이 왔어 이거 아 한번 도망쳐 볼까 아 일로 오세요 예 죽이지 않고 한번 도망쳐 볼게요 재미가 없으니까 일로와봐 일로오세요 예 아 조금씩 부기면서 예 나이 따라와봐요 이렇게 아우 따라와봐요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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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잡을 순 없어 숨바꼽질을 해볼까 아우 팔을 해봤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좀비는 멍청하거든 아 그렇게 머리가 안좋아 아우 따발 따발 오 뭐야 뭐야 오케 피하고 오케 오케 아우 따발 따발 어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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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지 죽어야 돼 자 따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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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죽지 않아요 저는 도망가고 있구요 예 따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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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죽였어 너네들은 뭐 껌이고 어 너네들은 뭐 무서울게 없어 잘 죽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안죽는 것도 아니고 아 그냥 빼야 아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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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지 모르겠어 이 게임의 의도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난 지금 죽이고 있어요 자 이게 처음에는 아우 처음엔 조금 재밌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도망가는 것도 없고 일단 그냥 싸우는 게임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일단 아 이걸 맞추면 터지는구나 어 아 아 오오오오 오오 또 대단한 놈들이 왔어요 이거 예 나를 나를 마중 나왔어 지금 아 자 도망가져 오 이 싸워지 않고 이제 도망 갈 거야 왜 심심하니까 총만 쏘는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도망가면서 숨바껍질을 해줘야돼 자 나이 잡아봐요 오케 그러고 나는 당황하지 않은 척 쳐 어우 안터졌어 어우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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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기까지 총알이 안가 오케 재밌네 이거 자 어우 이쪽으로 와봐 일로 와보세요 도망가야지 또 잡지를 못해 어 여기에 있어봤자 오질 못해요 기존의 좀비들 하곤 너무 틀리다 내가 원하는 좀비야 어 날 죽일 수 없는 좀비 그게 굉장히 좋은거 아닌가 재미는 없네 지금 어 플레이를 하면서 어 설레이고 뭐 재밌고 그런게 없어 차라리 진격이 거인이 조금 어렵긴 한데 어 좀 재밌는거 같아요 내가 볼 땐 자 자 이렇게 몰고 다녀야죠 예 제가 대장이고 애들이 좀 쫓아오는거 같지 않습니까 예 자 에네르기파를 하고 있어요 예 안녕 오우 아니요 아니요 오케이 아우 잡지 못해 헛방망이 질이야 자 아우 나 스타크로 대표하는거 아닌데 어 그런 느낌도 약간 있네 이렇게 막 그 미네랄 옮긴 애들 그런 느낌 있네 아우 잠깐 에헤 맞출 수 없어 넌 바보니깐 어 날 맞출 순 없어 난 강력하니깐 에헤 아헤 나오고 싶나 아우 잠깐잠깐 오우 맞을 뻔했어 난 맞지 않아 난 맞지 않는 남자야 아우 한번 죽여볼까 이제 넘어가야지 헤헤헤 내가 맞을거 같아 응 오우 오우 맞았어 이레이 전방진 자식 날 감이맞추다니 죽여버리겠다 헥 오우 오우 맞지 않아요 난 맞지 않아 난 맞지 않아 니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도 난 맞지 않아 어우 죽겠어 오케이 게임도 안되는게 잽도 안되는게 건드레서가 미나를 자 한번 지켜볼까요 이제 막사 그냥 막사구요 오 왜 한발도 안맞지 이거? 오케오케 맞아맞아 오 한발도 안받네 이거 자 한발이라도 좀 맞아봐 재미가 없네 자 맞아야 되구요 오오오 공격당할뻔했어 오케 아으 끝났어 끝났지? 어 끝난거야 이거 레벨 5야 아예 끝나질 않아 너무하다 이거 언제 끝나 이거 끝없는거야 이거? 그냥 이렇게 레벨업만 시키다가 뭐 그렇게 하는거야 이거? 응? 야 이건 너무 재미없다 이거 다음게임으로 넘어가야 될거하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단 말씀 드리면서 구독 신청과 추천 공유를 부탁드리구요 오우 더 재미있는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청하시느라 아 이래 에이 피났어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 예 제가 좀 도망가다가 예 예 자 예 예 예